네, 오늘은 빈맥과 서맥이 동반된 부정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심방세동이 오래되신 분들 또는 이제 발작성 심방세동 초기인 경우에도 이런 동반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빈맥, 심방세동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두근거림이라든지 맥이 빨리 뛴다든지 이런 빈맥 증상만 있지만 서맥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이제 심방세동만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맥 증상만 생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맥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맥으로 인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서맥의 증상은 주로 이제 어지러운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보통 특징적으로 괜찮다가 갑자기 핑 도는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은 이제 전형적으로 머리로 뜨거운 것이 후끈 올라오는 느낌이 있으면서 어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마취약을 맞았을 때 뭔가 머리로 후끈 올라오면서 아찔한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맥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보통 실신, 의식을 깜빡 잃고 쓰러지는 것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심방세동 자체보다도 조금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전도를 보여드리면 이 앞부분이 이제 심방세동이 됩니다. 맥이 상당히 빨리 탁탁탁 뛰는 걸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멈추면서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맥이 정상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안 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한 5초 정도 안 뛰고 그 다음에 다시 본인 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면 또 증상이 좋아지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환자분들은 갑자기 핑 돌고 어지럽고 현기증을 느끼는 이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맥만 있을 때는 단순히 가슴이 좀 두근거린다거나 답답하면 끝나지만 서맥인 경우에 이 서맥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 깜빡 졸도를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넘어져서 다친다거나 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고위험군, 예를 들어서 높은 데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빈맥과 서맥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항부정맥제라 그러는데 이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쓰게 되면 오히려 이 서맥이 조금 더 악화되기 때문에 빈맥, 서맥 증후군이 있던 분들에서 항부정맥제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오히려 서맥이 더 심해져서 오히려 졸도를 한다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번 이제 시소를 통해서 약을 쓰지 않고 부정맥 자체를 없애면 서맥이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맥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박동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동기를 넣게 되면 서맥 자체가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졸도하는 걸 막아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몸에 박동기를 넣고 흉터가 남고 또 왼쪽 어깨 쪽으로 이제 돌출된 약간의 박동기 두께로 인해서 돌출된 자국이 남는다. 심리적인 거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처럼 무선심박동기가 나오면서 이런 박동기의 단점을 좀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전국도자 절제술이 있는데 보통 빈맥, 서맥, 증후군이 같이 있는 분들은 항부정맥제나 이런 약을 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술을 통해서 부정맥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하지만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100% 제거가 되지 않고 재발율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10%, 20%에서 부정맥이 재발한다면 또 서맥 증후군, 서맥 증상,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박동기를 넣기가 조금 어린 즉 흉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신 젊으신 분들에서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발작성 심방세동과 같이 시술을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분들에서 이런 시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맥이 예를 들어서 5초, 6초 짧지만 실신까지는 안 생긴다라고 하고 서맥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먼저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재발을 하더라도 서맥으로 인해서 실신을 한다거나 졸도를 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박동기를 넣는 경우는 서맥 자체를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고 박동기를 넣고 빈맥, 심방세동에 대한 치료는 이후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시술적인 치료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박동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박동기를 넣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빈맥, 심방세동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흉터라든지 이렇게 조금 볼록 튀어나온 자국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박동기에 대한 거부감 뭐 이런 부담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무선심박동기라는 것이 나옴으로써 이런 것들을 조금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로 이제 박동기를 먼저 넣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방세동 시술을 해도 재발의 가능성이 좀 높은 분들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신할 정도의 서맥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안전하게 박동기를 먼저 넣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운전을 한다거나 어느 정도 고위험 직업군, 높은 데서 일을 한다거나 좀 위험한 일을 함으로써 서맥으로 인해서 순간적인 현기증,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일단 서맥을 먼저 확실하게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박동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서 최근에 이런 이제 무선심박동기가 나오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이즈 자체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에도 보면 이 정도 티가 나고요. 심장에는 이렇게 넣어두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땐 아무런 어떤 흉터라든지 자국이 남지 않기 때문에 박동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박동기를 넣어놓고 서맥에 대한 치료를 완벽하게 해놓은 이후에 심방세동을 치료를 하는 것들이 요즘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빈맥과 서맥이 같이 동반된 부정맥 이런 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부정맥제라든지 이런 약의 상용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정극도자 절제술을 통해서 부정맥 자체를 먼저 없앨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적응증이 된다면 박동기를 먼저 넣고 서맥에 대한 치료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부정맥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이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환자분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